먼저 세일즈마스터입니다. 세일즈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B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에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이브닝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7월 하반기부터 8월 전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세일즈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한국 342명을 포함한 무려 16개국에서 총 3,056명의 세일즈마스터가 탄생되었습니다. 네, 세일즈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1인에게 증서가 수여됩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료 시상을 받으실 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 여러분 아주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뉴 세일즈마스터 박효주! 많은 분들이 축하의 박수로 함께 환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당당한 발걸음으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회원 번호 1469-8764 회원 성명 박효주! 귀환은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의 더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1세트가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 세일즈마스터 박효주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 저는 피부과 간호사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전문직이라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이 직업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왔었고 그치만 별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던 애터미 회사는 자본, 능력, 경험보다는 노력과 재심, 합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단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안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에 올인하고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이런 생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다 애터미 걸로 구매를 해주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쓰고 좋은 것들은 다 주변 지인분들이나 다른 가족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일제는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랑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열심히 사업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 세일즈 마스터 박효주입니다. 애터미를 시작하고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장 다닐 때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던 부모님의 노후 대비와 제 미래에 대한 인생 설계에 대해 새롭게 꿈꾸다 보니 일이 재미있고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꿈을 꾸면 성공할 가능성이 1%라도 생기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0%라고 외치시던 회장님의 강연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지금도 많은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의 노력이고 그 1%의 가능성과 99%의 노력으로 꼭 꿈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다른 분들도 꿈을 꿀 수 있게 저 또한 스폰서님들을 복제하여 파트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제가 선택한 일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녹록치 않은 현실에 꿈도 미래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확한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비대면 온택트 시대에 우리 세대가 날개를 달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병원일 밖에 할 줄 모르던 저도 이렇게 해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젊은 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애터미에 대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꿈이 없다면 내 꿈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젊음의 패기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애터미라는 행운을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스피치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공의 첫 걸음인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셨으니 이제 다음 모습에서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급하신 모든 뉴 세일즈 마스터님들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까지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1세트와 탭북이 증정되겠습니다. 네, 7월 하반기와 8월 전반기에는 한국 81명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총 592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승급식은 대표자 1인에게 증서가 수여됩니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종림! 네, 무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찬 마음을 갖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회원번호 477-6576, 회원 성명 이종림! 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8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태블릿 PC가 증정됩니다. 회장님과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종림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벽돌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IMF 금융위기 사태가 오면서 벽돌 공장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옷가게도 해보았고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그렇지만 다 잘 안되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기는 너무 힘들고 지쳐있었고. 애터미는 제가 4년 전 전에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화장품 세트와 치약 칫솔 세트를 전해받았죠. 그 지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을 발라보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인데 가격까지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세미나 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싸고 좋은 제품을 주변에 전달하기만 하면 저한테 안정적인 소독이 될 수 있다는 이미 저는 제품을 지인들한테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단계라는 이유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제품도 많이 써주고 지인들한테 애터미 제품을 전달해주고도 있습니다. 파트너를 잘 안내할 수 있는 리더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리더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더 열심히 안내하고 애터미 비전을 보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안내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정림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저는 과거 생활비 200만원에 급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온 건 저에게 빚뿐이었는데요. 애터미를 시작한 이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돌아오면서 현재 빚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또한 제 나이가 61살인데요. 이전에는 저에게 없던 꿈이 애터미를 통하여 생겼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다락방이 있는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애터미를 하는 지금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20년 후의 노후가 이제는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타이밍이 꼭 맞아 떨어져야지만 성공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매 순간이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성별, 학벌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로지 선택과 직중만으로 여러분도 성공의 길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알아보시면서 꼭 미래를 꿈꾸는 인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울리는 소중한 수상 소감 정말 진심으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승급하신 모든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분들께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은 차론로즈 마스터입니다. 차론로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차론로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8월 전반기까지 한국 11명을 포함한 무려 10개국에서 총 43명의 차론로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승급하신 차론로즈 마스터 분들의 이름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샐로즈 마스터님을 대표해서 승급증서를 받으실 주인공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샐로즈 마스터 전지선입니다. 저는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제 겨우 4살, 돌도 안 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제가 KT 플라자에서 나름 젊은 여성 점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빨리 승진을 했지만 더 이상 제가 올라갈 곳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우연히 지금의 스폰서님부터 에터미 정보를 듣게 되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직장암 3기 말 판정을 받고 17번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병상에서 우연히 제가 책 한 권을 제가 선물을 받고 읽게 됐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내가 상상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와 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그 기가 우연히 살아오면서 딱 두 번째 제가 10년 만에 그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터미 석세스에서 회장님 강의 속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 에터미 사업은 진짜 회장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진실이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몬드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기 기간이 솔직히 1년이 좀 넘었어요. 많이 힘들고 이게 될까 라는 생각 모든 분이 다 하실 거예요. 저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팀장에서 4월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기간 단 두 달이었어요. 이 두 달 동안 그 파트너들 다 줌이나 모바일 이용해서 지금 다 유튜브 온라인이 다 대세잖아요. 충분히 이용을 해서 올라와야만 내 파트너들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에 내가 실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셔야 되고 하셔서 올라오시면 잘했구나. 진짜 나 이제 성공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로즈는 제 혼자만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공의 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등장하시는 동안 힘찬 박수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터미 가족분들의 환호와 인사를 받고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회원번호 5957079 회원 성명 전치선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런 샤론 오즈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8일 애터미 취직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사진촬영 하실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크게 함께 외쳐주세요. 애터미 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안녕하십니까 뉴우사로즈 마스터 전지선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버티고 버티고 왔더니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꿈이 사실은 국가다표 육상선수였습니다. 엄청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라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잊고 그 꿈을 향해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제 남편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하킹 운동선수를 생활했던 제 남편은 20년이 지나서 우연히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지게 대한민국 축구 심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있는 그 사람에게 기존에 잃어버렸던 제 꿈이 대리만족으로 느껴져서 제가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통 원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재발을 하고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결혼식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가발 쓰고 하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 그 제 남편이 큰 꿈은 국제 심판이고 할 수 있는 한 월드컵 축구 심판 국제 심판이 된 게 꿈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의 꿈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순탄치만 않았지만 처음 해본 일이라 1년 반 동안 많이 헤맸습니다. 제품 전달하나 하지 못한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반드시 생생하게 꿈꾸고 주위에 널리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제 남편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이 돼서 이제는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당신이 나중에 은퇴를 하면 내가 임페리얼 가서 돈 벌면 부자가 돼서 운동장을 지어주겠다고 그럼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어린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당신이 재능을 기부해서 우리가 팀을 만들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웃기만 했던 제 남편이 이제는 당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애터미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저 나 하나의 손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게 되면 나 역시 그 많은 성공자들 사이에 우뚝이 같이 서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경험을 한 이 경험치로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안내가 되는 맵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꿈이 없거나 꿈이 있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정말 지금부터야 더 반드시 알아보시고 꼭 꿈꾸는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지선 유 샤론로즈 마스터님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몸소 실천하신 이 행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이 있다면 그 선은 아마 전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신 모든 유 샤론로즈 마스터님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 마스터입니다. 스타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상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천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스타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7월 하반기와 8월 전반기에는 한국 2명을 포함한 6개국에서 총 8명의 스타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승급하신 두 분의 뉴 스타 마스터 분들의 이름이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승급하신 모든 뉴 스타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승급 증서 수여를 받으실 주인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 한우센터 뉴 스타 마스터 김병민입니다. 저는 시골에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저는 199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인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난은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니던 직장, 농협을 고만두고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7년 동안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를 경험을 하면서 저는 결국 신용물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터미를 접하게 된 계기는 저희 김수경 본부장으로부터 애터미 비전을 전해 들었고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을 저한테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품을 쓰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제품을 구매를 해주고 다음날 다다음날 또 와서 자발적 재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팔려나가는 제품이라면 네트워크를 많이 해본 남편한테 소개를 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방면 밤마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김수경 본부장이 저한테 애터미 사업 비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도 지금까지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애터미의 스타마스터가 되고 나서 제 인생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준비된 노후와 그리고 참 행복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부럽다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게 제가 애터미 안에서 스타마스터가 되면서 생긴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애터미의 스타마스터란 북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성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꽃은 오토판매사라고 생각을 했고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뛰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스타마스터가 되었는데 저희 스폰서들도 그랬듯이 저도 우리 파트너들에게 방향을 잃지 않는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영상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타마스터 김평민 앤 김수경 무대 위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손을 푹 잡으시고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회장님께서도 직접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승급증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7127503 회원 성명 김병민 앤 김수경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 천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에 직계가족 여행권 매매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사진촬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산하늘센터 뉴스타마스터 김병민 임수경 인사 올립니다. 인생 시나리오의 꿈과 목표를 생생하게 써내려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심합력으로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한길 회장님과 모든 스폰서 파트너 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면서 꿈과 목표가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애터미라는 선한 영향력의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애터미 성공 시스템을 따라 100% 제품 애용을 하고 사훈을 실천하며 재심합력을 통해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꿈들에 가까워지고 지금은 리더스클럽 입성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빛을 잃고 희망이 없던 저의 삶을 밝고 빛나는 삶으로 바꿔주고 있는 애터미의 선한 영향력을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애터미라는 도구 하나만으로 불안하기만 했던 노후 걱정이 사라졌고 시간적인 자유, 경제기력인 자유까지 애터미를 만나기 전 2017년 동안 제가 꿈꾸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애터미 안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애터미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널리 알리면서 함께 성공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비전은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스템 사업이며 전 세계로 향하는 애터미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선한 영향력 안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고 모두 다 함께 정상에서 만나실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의 선한 영향력을 먼저 알아봐 주고 17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망하기만 했던 저에게 단 한 번 싫은 소리 쓴소리 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제 아내 김수경 본부장님께 전하면서 더불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애터미로 인해 만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하루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애터미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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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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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